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회에 더욱 거세게 퍼지고 있는 동성애 확산 움직임의 현 주소와 우려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지난 7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점의 핵심은 무엇일지 장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18일 동성인과 결혼한 소승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사실혼 관계가 있는 집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동성 동반자는 부부 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동성의 확산 반대를 외치는 측은 이번 판결이 사회보장제도상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을 우려합니다. 동성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동성애, 동성혼이 법적 인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설레로 남은 판결에 기초해 사회보장제도상의 권리가 점차 확대되고 결국엔 동성애, 동성혼이 점진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성경적 가치에 따라 동성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동성애 확산, 법제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인 만큼 같은 기준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동성 부부의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뉘앙스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성혼 합법화의 우호적인 일반 선진 학계와 법적의 영향을 받아서 사법부를 통해서 동성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합법화의 통로가 열릴 우려가 있다. 이게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 제36조를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 제36조의 정면으로 위배되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해소한 것입니다. 동성애가 법으로까지 인정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이들.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 사례가 마지막 판결 사례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